안녕하세요 아라티비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뭘 해볼거냐면요 바로 이 이어폰을 개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3.5파이 이어폰이 있는데 이거를 핸드폰에 꽂고 이렇게 만약에 게임을 하게 되면 이쪽 손가락이 걸려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좀 짧게 만들어서 밑으로 빠지거나 위로 빠지게 만들면 이 거추장스러운게 튀어나온게 없겠죠 그렇게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걸 해보실 생각이시라면 싸구려 이어폰 또는 집에 쓰지 않는 굴러다니는 이어폰 이런 걸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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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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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